연중제 21주간 수요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담당해 천주계 대전교구 천안 용곡동 성당주임 변창수 신부입니다 오늘 복음은 마테오 복음 23장 27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불행하여라 너희 위선자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아 너희가 겉은 아름답게 보이지만 속은 죽은 이들의 뼈와 온갖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있는 회칠한 무덤 같기 때문이다 이처럼 너희도 겉은 다른 사람들에게 의인으로 보이지만 속은 위선과 불법으로 가득하다 불행하여라 너희 위선자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아 너희가 예언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묘를 꾸미면서 우리가 조상들 시대에 살았더라면 예언자들을 죽이는 일에 가담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고 말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하여 너희는 예언자들을 살해한 자들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언한다 그러니 너희 조상들이 시작한 짓을 마저 하여라 대전 가톨릭 평화방송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자들과 미사를 봉헌하고 성당을 나오는 모든 분들과 악수를 하며 인사를 나눕니다 그러면 사람들마다 각자 다른 느낌의 손을 만들 수 있습니다 고사리 같은 아이의 손을 잡으면 저절로 미소가 지어지기도 하고 거친 어르신의 손을 잡을 때면 오랜 세월을 지낸 손의 역사를 어렴풋하게나마 그려지기도 합니다 부드럽고 아름다운 손이 좋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손에 어떻게 구둔살이 박혔는지 들여다보면서 내가 지내온 시간들을 돌아볼 수도 있습니다 곱기만 하다면 오히려 고된 일이나 힘든 일을 경험해보지 않은 어린 사람으로 생각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든 몸에 우리의 역사를 새기게 됩니다 그것은 누가 알려주거나 설명해야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일독서에서 바오로 사도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수고와 고생을 잘 기억하고 있을 것이라는 말과 함께 누구에게도 피해를 끼치지 않으려고 밤낮으로 일하였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증인이고 하느님께서도 증인이시라고 말하는 사도에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하루하루 하느님께서도 바라보시고 그 증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의롭고 또 흠잡을 데 없이 처신하는지 생각할 수 있다면 겉은 거친 손과 발이 되더라도 우리의 속은 깨끗하고 빛나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나오는 위선자 율법학자들과 바리사 애들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너희가 겉은 아름답게 보이지만 속은 죽은 이들의 뼈와 온갖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는 회칠한 무덤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무덤에 회를 칠하는 팔레스티나 관습은 무덤을 쉽게 알아보게 하여 지나가는 사람들이 무덤을 피하고 법적으로 더럽히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무덤의 아름다운 겉모습은 더러움으로 가득 찬 그 내부의 실재도 숨겼습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성전이라고 할 만큼 성스러운 존재로 세상에 나옵니다 그런데 죽음의 장소인 무덤으로 표현된다는 것은 그 처음의 모습을 다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요한 크리소스토모 성인은 여러분은 금이나 진주들보다 훨씬 귀한 영으로 장식된 흠없고 아름다운 성전이 되도록 되어 있었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더럽혀지는 것은 다름 아닌 하느님의 법과 모순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겉은 아름답게 꾸미기를 원하지만 속은 무엇으로 더러워져도 가꾸지 않는 아니면 가꿀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에게서는 영혼의 악취를 풍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는 보여지는 것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곳을 꾸미고 장식을 하는 것을 자랑처럼 여기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혹은 가까이에서 봐야만 하는 것들에는 크게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첫인상이 중요하다며 겉을 꾸미기는 하지만 내 안에 어떤 것들로 채워야 할지는 고민하지 않는 모습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겉을 꾸민다 해도 속에서 썩고 있으면 언젠가는 그 냄새가 밖에까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금세 그것이 우리 주변을 더럽히게 됩니다 위선자 일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처럼 사람들에게 의인으로 보이는 것에만 관심을 쏟는다면 우리는 헛된 노력을 하며 불법을 합리화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 생활을 하면서 지키게 되는 규칙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 행위를 하면서도 우리는 정작 돌보아야 하는 영적인 부분을 간과하기도 합니다 성당에 나오는 것은 숙제를 하듯이 나오지만 개인적으로 기도 생활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려워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한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에 대해 판단을 하고 그들의 잘못만을 기억하며 하느님께 심판을 청한다면 잘못된 영성을 쌓게 될 것입니다 남들의 잘못에는 엄격하게 대하면서 정작 나의 부족함에 대해서는 관대하다면 예언자들을 죽이는 일에 가담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변명으로 지금의 모습을 변명하기에 급급할 것입니다 우리는 영혼을 어떻게 가꾸고 있는지 돌아보면서 거칠더라도 기도의 역사가 있는 구둔사를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보며 우리는 어려움과 고통이 있었지만 잘 견뎌내고 굳세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오로 사도가 말하였듯이 얼마나 경건하고 의롭게 또 흠잡을 데 없이 처신하였는지 여러분이 증인이고 하느님께서도 증인이시라고 말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오늘의 강론 지금까지 담당해 천주교 대성교구 천안 용곡동 성당 주임 변상수 신부였습니다 내일도 변상수 신부의 강론이 계속됩니다 저는 정주교 대성교구 천안 용곡동 성당으로